오픈 하루만에 소동훈량 완판이라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. 자리를 믿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이번 런칭 행사는 저희 트라이언프와 400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 형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. 지금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고 또 이쪽에 있는 사이다랑 이따가 핫도그 준비해 드릴 거거든요. 편하게 즐기시면서 음악 즐기시면서 즐겨주시면 되는 파티입니다. 봄 행사 이후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지제일 공연과 더불어서 한남동에서 가장 힙한 핫도그 브랜드 도구도구도구 한남에서 핫도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. 저희가 수량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. 1시간 동안 1부, 2부 나눠서 150개씩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음료는 실성사이다에서 700병을 지원해 주셨습니다.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4시 반에 럭키드로우 이벤트 진행될 예정이거든요. 지금 응급권 다 받으셨을 거예요. 작은 티켓 찢어서 저쪽 뒤쪽에 있는 추천함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. 저희 4시 반에 진행될 럭키드로우 이벤트에는 HJC에서 V60 헬멘 두 개, 저쪽에 전시되어 있는 흰색과 검정색 하나씩 제공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희 지금 파업하고 있죠? 서플라이루트에서 나와서 레드윙하고 피베넨, 지금 다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서플라이루트에서 레드윙, 아이언네이저 8085 굿즈 한 개 지원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모디스트하우스에서 트레엄프 커스텀 된 헬멧을 하나 더 지원해 주셨어요. 그래서 이따가 경품이 아주 풍성하니까 꼭 4시 반에 저희 행사는 나가서 들어오셔도 되세요. 나가서 들어오셔도 되고 편하게 또 성수동 둘러보시다가 이따 4시 반에 참석하셔서 경품 이벤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트레엄프에서는 에이스 카페 가죽 자켓 한 번을 준비했습니다. 트럭 커스텀도 준비했으니까요. 굉장히 풍성합니다. 경품이, 그죠? 이따가 4시 반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자리에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.